시험 출제 유연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변별력 기준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제일 정말 쉬운 문제 각각 10% 주게 되고 나머지 B, C, D 중간 부류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택적 총매 환영자치 SCR, DPF, 디젤 산화 총매기는 아직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까지 해서 전부 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관련된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EGR 장치, 가솔린 엔진, 디젤, 특히 가솔린 엔진에서도 이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